자세히 먹어야 맛있다, 오래 씹어야 맛깔스럽다, 순대, 내가 그렇다, 쫀쫀한 돼지 내장 속에 당면, 고기, 채소가 터질랑 말랑, 지역에 따라 취향에 따라 찍어먹는 소스도 가지각색, 음식과 국밥을 넘는 드는 멀티푸드, 순대, 크밍스원. 순대! 순대 포기할 수 없지. 순대! 순대 정말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하니한테 또 질문 한번 던져. 우리 하니 순대 좋아? 하니? 어, 자연스러운데요, 오빠? 하니 하니 순대 좋아? 하니 하니? 어, 일단 순대는 제가 고기만큼 좋아하는 게 바로 분식입니다. 분식? 그리고 이제 순대 국을 제가 접한 지는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직도 저에게 탐닉 중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톤 올려놓으면 이렇게 다운 시킬 거니! 진짜 파니! 하니 하니! 하니 하니 올려야지! 위아래 하면 안 된다. 위, 위, 위로 가야 돼요! 위, 아래 아니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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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렇군요. 큰 빠지면 큰 납니다. 제가 촌 올려서 저의 질문을. 먹사주! 먹사주! 순대 어디까지 먹어! 파니! 아 제가 토요일날